커플로 매칭되면 1인당 50만원, 커플 총 100만원, 상결례시 1인당 100만원, 결혼하면 축하금 2천만원, 전셋집을 구할 경우 보증금 3천만원 또는 월세 80만원. 보기만 해도 파격적인 지원이죠. 부산시 사하구가 올해 하반기 결혼 축하금과 전세금을 지원하는 미혼 남녀 만남의 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일 부산 사하구에 따르면 오늘 10월에 예정된 미혼 내 외국인 남녀 만남의 날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최근 구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시범사업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내국인 위주로 참가자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지 또는 근무지가 사하구로 되어 있는 1981년에서 2001년생입니다. 사하구는 서류 심사를 통해 먼저 참가자를 1차 선발한 뒤 면접을 통해 최종 참가자를 선발합니다. 참가자들은 만남 비용과 상결례 비용, 결혼 축하금, 주거비 지원 등 데이트부터 결혼까지의 전 과정에서 파격적인 지원을 받습니다. 사하구 관계자는 올해 10월 시범적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내년부터는 외국인까지 대상을 늘려서 월 1회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하구는 부산에서 결혼 이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